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미국에 곧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곡을 어떤 스팟에서 할 수 있을지. 저도 걱정되긴 했던 게 처음에 버스킹 할 때 그냥 우리가 갑자기 딱 등장해서 폼 잡고 있다 갑자기 춤 이렇게 시작하면 뭔가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. 여기 버스킹 선배님이시니까. 버스킹 유겨남자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있어요. 엄청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것들.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. 아포포 아포 네이비. 너무 좋다. 사실 저한테 익숙한 헨리 오빠의 모습은 되게 귀엽고 살짝 허당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정말 음악을 만들고 그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천재가 맞구나. 우리가 줄리아드 그분들이랑 배틀을 해야 돼. 그 부분들은 음악으로. 그런 느낌.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을. 그런 거다. 그다음에 그 사람들 우리 공격해요. 우리는. 멋있다. 멋있다. 와. 머릿속에 다 그려져. 상상돼.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본인이 이렇게 음악 하는 거.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되게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. 보여주는 아이디어들과 들려주는 음악들이 다 되게 좋았어요. 진짜. 잘 살아요. 아니 사실은요. Creator를 내면서 지고 말고요. 왜. 나라랑이 에에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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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유유. 이게 소리를 하는데. 에하. 자.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. 너무 멋있겠다. 근데 진짜. 그렇게 하다가. 자, 여기서 미쳐요. 와, 진짜 맛있겠다.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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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